1종량 20kg 쉬워 30kg 30kg 똑같은 상으로 여기서 유지하는 게 강해요? 네 30kg 안 되겠다 3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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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많이 하셔서 그래요 저도 60kg은 평소에 당겨요 60kg 이렇게도 당기는데 40kg 30kg 그 다음에 50kg 30kg 30kg 50kg 30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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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kg 50kg 55kg 휴식시간이 없다 빨리 찍고 빨리 올려야지 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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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데? 55kg를 이기면 안 되는데 60kg 저 60kg 구멍에도 저렇게 꽂아줘야지 녹이 안 되죠 26kg 30kg pyris 60kg 흙 밤aland 시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